2023년 3월 4일 오후 1시 6분입니다. 지금 오늘부터 중국 양회 시작을 해서 14일? 그러니까 중순 지나면 이제 중국 부양 발표 나오면서 뭐 이런 것들은 나오겠네요. 부동산 이슈부터 해서 소비자 뭐 이런 것들. 네. sm라이프 디자인이 신용 비율 요거 나왔고 어저께 그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장회 시회 카카오에서 원래 유중이랑 그 전화사체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수만 씨 쪽 인용을 해 줘가지고 신주 발행. 신주 발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빠진 것도 있고 뭐 여기 다른 데는 또 반사 이익 얻을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. 음 그리고 수성. 네. 적자 지속. 네. 여기 상패당할 것 같던데 요거에 나오고 나서 급등 한번 나왔거든요. 네. 어쨌든 여기 나와주면 좋습니다. 음 적정이 뜨면 이게 어 예비 요런 게 많아가지고 요즘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거 푸른기술 자율주행. 이게 자율주행 쪽으로 좀 엮여가지고 자율주행 이슈될 때 한 번씩 튀더라고요. 삼성 쪽이랑 또 연결 뭐 이런 써가지고 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튀어 줄 확률은 높다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랑 또 이런 거 주저같이 해소한다.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. 페이코인이 이제 사회에 걸쳐서 페이코인 소각 요거 플러스 그다음에 뭐 유통량 어 양 또 문제 있다 라고 해서 sbs에서 나왔는데 어 sbs가 뭐 좋은 뉴스던데지만 또 네. 그런 게 있어서 뭐 네.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. 뭐 그렇고 sm엔터가 3.0 전략 주주환원. 뭐 이거는 뭐 좋은 건데 일단 하이브에게 다시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근데 하이브도 어차피 어 주주에게 어떻게 좀 한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하이브도 어 주주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잘 하고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은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OTT 쪽에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. 요거랑 별개로 금요일날 좀 2차전지와 더불어서 OTT 멘터 쪽 좀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키스트 같은 경우는 sm라이프 디자인이 떨어지는 시외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 잘 못하셨고 GS25에서 와인을 특가 행사하는데 여기에 그 와인 그 뭐죠? 그 구분하는 그 자귀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사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해장금제조 배당 나왔고 요거 이게 뭐 분양 예정이라고 합니다. 둔촌주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보다 잘 나가긴 했습니다. 사신 분들이 뭐 알아서 할 일이니까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여름 지나면 역전 역금리 역전세 좀 피크 찍는다고 보고 있고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사실 유튜브 많이 봐서 한 건데 그리고 요거 sm 판교 쪽에서 대부 이게 갑자기 2.73%를 갑자기 매수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이거 뭐 또 조사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EID가 요런 것 때문에 좀 잠깐 한번 트였었고요. 영국에서 승인을 해줬고 이렇게 미국, 일본, EU 일본은 뭐 안 해줄 리 없고 EU도 안 해줄 리 없고 해줄 것 같아요. 시간 좀 지나면 3분기까지니까 버티면 되겠고 요거 할 때 IDT가 가장 좋다. 그리고 호방건설 쪽에 소송에 대한 패타고 크게 뭐 영향은 없겠으나 어쨌든 K뱅크, 흑자전환, SK스케어가 요런 게 있고 스퀘어 요즘에 살짝 좀 호재 뉴스 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KT에서 와이파이 세븐, 훌라홀딩스가 신고가 나왔어요. 중국 양향일 것 같은데 이제 양해 이후에 한 번 더 터줄 수 있지 않겠나. 이것도 5만원 정도까지는 가니까 그리고 해운사 쪽이 좀 뭐 HMM은 좀 그러나 뭐 다른 데는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미코가 VI 터지면서 저항구간 찍었습니다. 또 매도가 찍어줬기 때문에 80분들은 좀 파셨을 테고 세환이은씨 요게 나왔는데 여기도 그렇고 뭐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 지금 제가 몇주 샀던가요? 그 상패신 지나면 작업할 거라서 네 제이홉의 솔로 온 더 스트리트인가? 뭐 그런데 펜형한 진심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는 앨범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SM이 어...연금이 원래 8. 몇 프로인가 됐는데 4%를 줄였더라구요? 좀 특이한데 주총이 영향을 좀 덜 미치려는 미치려는 영향 같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이 3월 정오 지나면서 이렇게 벤크런 터지자 이렇게 페닉셀 전체적으로 빠졌구요 그 다음에 SM이 요걸 했지만 SM은 또 적대적 M&A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.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에스틱스부터 한번 볼게요. 에스틱스 네 어...요거 월요일날 뉴스가 잠깐 땡긴 했는데 별로 뉴스는 없었고 음...당일날 그 금요일날 발표 나왔을 때 한번 틀어줬죠. 그래서 계속 요런 이슈는 계속 있으니까 중간중간 한번씩 틀어주기는 좋을 건데 이게 보시면 바이든이 G7 때 확실히 뭐 도장 찍는다 사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때까지 한번씩 톡톡 틀어주기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단타하기 매우 좋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... 좀 더 차트 설명할 때 얘기하면 될 거 같고 일단 포스텍이 인수를 했어요 여기서 하면서 사실 뭐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에스틱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죠 뭐 K조산 이런 데보다 더 좋고 해서 현금... 포스텍 50억에 인수를 했는데 가격 따져보니까 뭐 2억 3억 사이 정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들어오면 좋죠 네 들어오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있었고요 코인 쪽은 어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스택스가 STX 똑같이 씁니다 스펠링은 그냥 써왔어요 네 복부했고 전혀 뭐 연동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STX 엔진 쪽에 어 새로운 뭐 이렇게 안 쳤다 어 그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필리핀 니켈 요거는 이제 요거 다른 제이콜징스 건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니켈이랑 어쨌든 연결되니까 인도네시아 쪽 나와줘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 어쨌든 여긴 PK 밸브 나중에 뭐 하반? 기까지 버티면 뭐 좋은 뉴스는 나올 거라고 보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겠고 일단 재무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적정만 뜨면 됩니다 그냥 적정만 뜨면 STX는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 5,100원대 추매를 좀 했고요 3월일날 그 다음에 5,260 요게 이제 장 종료가에 STX 중공업 살짝 기대감 요런거 살짝 올랐었는데 음 공시가 음 공시가 어 안 나왔죠 사실 뭐 제대로 된 공시는 안 나왔고 뉴스 한 두개 나왔는데 이제 고 이걸로 인해서 아 이거 혹시 주몽으로 빠지면 같이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어 이게 장 종료할 때 그 그 장 종료 단일가 있잖아요 10분 나올 때 그때 5,260 했고 70 80 부터 아마 2,280 부터 아마 매도 됐을 거에요 80 부터 60까지 어 위에 80 70이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거 매도되고 60까지 매도를 됐고 그 다음에 니킷값을 요렇게 하겠다 라고 러시아에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런 것도 음 전체적으로 보면 네 좀 어 뭐 나쁘진 않은 네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빠졌죠 금요일날 중공업 이슈로 그래서 5,140에 조금 샀구요 5,080, 70 이렇게도 좀 매수 걸어놨는데 80은 찍었는데 찍고 내려갔거든요 찍고 올라갔는데 매수는 안됐어요 그래서 5,080이 이제 차트를 연결해서 보면 요날이죠 목요일날 5,080까지 갔었고 여기는 5,000원까지 갔었고 그래서 요구강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은 있다 혹시 또 내로 밑으로 더 내려오면 기회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중공업 이슈가 사실 애매해져가지고 좀 빠진 건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빠지면 그냥 사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한 100원 정도 어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공업이 어 본입차를 시작을 했는데 어 생각했던 것만큼 매각하는 쪽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그게 안 나와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돈 조금 더 받아보려고 좀 장난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는 있겠다 그런 거는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4600 4100 여기가 저항 구간이니까 5300 이 보시면 여기서 한번 걸려줬잖아요 5300 그렇죠 5400까지 갔네요 거의 요정도의 저항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정도 대충 찍어주면 다시 매도했다가 매서했다가 이것도 가능하다가 더 잘잘하게 좀 나눠서 작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중공업 이슈에 튈 거기 때문에 뭐 우선 협상 해야 되는데 우선 협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협상을 우선으로 할 게 없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중공업에서 설명을 드리고 차트는 단기적으로 그냥 애매한 정도 행보나 왔다갔다 하다가 중공업 이슈에 트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철강 조선 조금 더 올려서 결정된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철강이 중국이랑 한국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LNG 쪽 을 또 수조했습니다 네 요걸 봐서는 중공업이 STX 넘어갈 확률은 매우 높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선박이 계속 높아요 계속 10 몇 년 14 년 만에 최고치 계속 오르고 있고 대신에 그 철강 후판이 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정도 되면 더 수익은 더 좋아질 확률이 좋은 높은데 근데 만약에 전쟁만 끝난다면 전쟁이 끝나서 수준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반 가격 까지고 나서 어 영업이익이나 이런게 엄청 올라갈 거라서 물론 이제 또 새로 신규 또 조선 10년 떨어지고 하겠지만 당장으로 봤을 때 돈 들어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23년 24년 사이 요정도가 한번 제가 예상하기로는 크게 한번 튀기 좋을 열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또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전세계 또 정세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조선해양이 단독 요걸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장난치니까 그 파인트리랑 그 삼정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따로 나눠서 원 원 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원플러스 원으로 바꾸고 다시 어 원 원으로 이렇게 어 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묶어서 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한국조선해양이랑 다음 대우조선 요런데 소시어스 또 어쩌면 뒤에서 만나서 밥먹으면서 아니면 술마시면서 얘기를 해서 어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 좀 별로니까 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나눠서 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쁘게 잘 선을 그어놔 가지고 땅따먹기 하면 뭐 예쁘게 그러니까 보통 아프리카나 뭐 미국 같은데 보면 이렇게 땅이 일자로 이상하게 쭉쭉 나눠진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잘 나눠서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실사는 하긴 했는데 이거 갖게 되면은 어 이제 독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문제도 있어서 그 안왕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LNG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LLPG 쪽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현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현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할 회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줄 거냐 말 거냐 요걸로 해서 아무리 안 팔아라고 하면 엄청 빠질 테고 만약 현대한테 안 팔면 나중에 현대가 또 다시 재입차를 하면 가격을 더 깎겠죠 왜냐면 대구 입장에서도 일단 갖고 있으니까 메리트는 없고 그래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썩 메리트는 있지는 않을 테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 중공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죠 그 사모펀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돈을 많이 못 받을 거 같으면 어 그래도 한 천억 이상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7, 8천원까지는 저는 그냥 무난하다 보거든요 어찌됐건 매각은 되니까 뭐 유찰되더라도 그러면 어 요거는 살짝 이제 그 뇌피셜 그 살짝 그 음모론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 팔아서 사실 뭐 거래량은 별 차이 없어요 밑에서 어 물량을 좀 다른 쪽 계좌 여러 개를 합쳐 가지고 산 다음에 어 많이 올랐을 때 어 정리해 버리는 어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 별로 못 받았을 때 어 이런 주식 차익으로 수익을 또 따로 챙겨가는 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거 요게 그러니까 어 주식 불법 거래죠 만약에 혹시라도 요런 생각을 했다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을 왜 하냐면 한국이라서 그래요 한국은 워낙 어 좀 그렇습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현대 팔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좀 거의 90 한 5% 이상 현대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누가 사 주겠어요 그리고 업계에서 소문나면 다음에 또 뭐 파인트리나 뭐 이런 데 삼정에서 할 때 어 얘네 너무 좀 그런 회사야 그래서 뭐 좀 방해한다거나 뭐 가격을 더 깎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전화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협상이란 게 우선 협상에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냥 돈 좀 더 달라고 뭐 프리미엄 좀 더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회사는 잘 나눠 가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우든 소시어스든 현대든 혹시 모를 혹시 모를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데 혹시 모를 삼성중공업 여기가 좀 붕 뜨거든요 다른 데는 다 하나씩 뭔가 가져갔는데 물론 이게 중소형 엔진사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을 수는 있으나 뭐 네 아무튼 삼성중공업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일본 쪽 거의 확률은 없는데 어 중국 일본 네 가장 그나마 혹시라도 변수 생길만한 곳은 삼성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좀 빠졌죠 빠졌는데 진짜 많이 뺀다 뭐 여기까지 뺄 수 있는데 그냥 사면 되죠 네 그냥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 어 많이 빠질수록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그 실적 발표 이제 3월달 안에 나올 거고요 매출 변동 떴잖아요 많이 번걸로 올해 더 벌 예정이고 주가는 올라갈 거고 매각이 되든 안 되든 뭐 매각 이슈로 어찌어찌 되더라도 예전에 제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도 그 샀었거든요 뭐 올라간다 만다 이렇게 해도 결국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톡 튀어졌으니까 진짜 못 가던 만원 이상은 간다고 보면 되겠죠 네 걱정할 건 없다 어 어 99% 이상 네 최소의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가져가게 되면 이제 매출을 꺼니까 뭐 더 길게 봤을 때는 어 살짝 올랐다 빠지더라도 더 장기 보유하면 쭉 우상향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고 네 그렇습니다 유니슨 어 좀 빠질만큼 빠지긴 했죠 금요일날 좀 장이 괜찮았어요 여기 어 괜찮았고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 미국 인프라랑 이런 거 좀 대면서 올라가는데 EU 쪽은 좀 잘 되고 있고 미국은 조금 요즘 어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쪽에서 뭐 미국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이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자기는 잘 사는데 그냥 뭐 우려 정도겠죠 아무튼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후반 가격이 더 올라가서 여기도 썩 그렇게까지 매출이 단기로 좋아질 것 같진 않다 라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뭐 테마로 가야 되니까 버티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존버 대안전선 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느낌은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집값 상승도 좀 어느 정도 다시 반등 좀 나오기도 하고 매매 거래도 좀 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이슈 단기는 없을 수 있겠으나 여름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좀 잘 보셔야 된다 물론 후반 건설 영향을 받겠지만 매출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칠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조심은 하셔야 되니까 네 지금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 시외에 좀 더 빠졌는데 어 삼천원 부분까지 또 한번 언제였던가요 요날 화요일날 찍어줬네요 그죠 어 삼천원 정도에 또 뭐 파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단기 보시는 분들은 빠지면 나중에 요렇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단기로는 좀 많이 빠질 수 있겠는데 어때 춤에 한번 기회 노려보도록 어 저는 할 겁니다 네 어찌됐끔 SM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어 정리되면 넘어가는 그 타이밍 전후로 해서 한번 또 틀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되고 어디가 되든 사실 상관없어요 네 많이 빠지면 기회다 먹기 수익 내기 꽤 좋은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펄어비스 아 드디어 좀 많이 내려왔죠 음 요 아래로 좀 내려오면 이제 추메일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박스권 계속 유지는 해주고 있고 어 좋아요 여기를 고점으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요 자리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뭐 올라올 수 있겠으나 하반기에 어 나오잖아요 그 나오니까 그 새로운 게임 트레일러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하다가 튀면 그때 사도 추경매수 해가지고 수윤내도 되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면 될 거 같습니다 GS리텔 어 생각보다 좀 빠지고 있는데 뭐 공정인가요 그때 좀 수사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시 올라 가겠죠 네 올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거래량 이런 거 보면 좀 더 빠질 거 같은데 어차피 뭐 존버하면서 일단 나중에 여기도 추메일을 조금 더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대기상태 여기 좀 무거워서 움직임이 크게 이렇게 가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네 좀 더 지켜보는 될 거 같고 그 다음 키스트 여기는 시위가 오히려 조금 더 올랐어요 미디어 쪽이 좀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그런가 네 일단 만원 정도 계속 찍어주고 있죠 중간 휴가 매도가는 된 거라서 단타치기 꽤 좋은 거고요 좋은 타이밍이고 SM쪽 지금 어 SM라이프 때는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카카오 쪽 기각됐습니다 그 삼자유중이랑 그 전원사체 그래서 어 또 이제 다른 쪽 반사 수혜를 입을 텐데 어찌됐건 네 어찌됐건 뭐 여긴 매각될 확률은 좀 높다고 보는게 하이브에서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SMCNC나 이런거 예능이나 이런거 하는건데 드라마 제작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땐 뭐 방시화 보장이 알아서 하겠죠 어찌됐건 매각을 할 거란 얘기가 있고 이제 조만간 텐트폴 드라마 뜰 거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많이 빠지면 사면 된다 이렇게 뭐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YG 플러스 여기가 SM빨로 그때 한번 어 튀고 빠졌는데 SM 이번에 그 인용이 났어요 이수만 씨 쪽 인용이 나서 하이브 쪽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뭐죠 카카오가 먹는거 아니냐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하이브 쪽이 SM 라이프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YG는 조금 뭐 낙동강오리알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나오면 좀 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블랙핑크 지수 솔로가 한 4월 5일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한번 탁 튈 겁니다 한 6천원 정도까지는 네 그때까지 또 어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공개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꽤 오래 걸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뭐 GD 앨범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아티스트 좀 S급이라고 봐야겠죠 그쪽이랑 또 조율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런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GD 앨범 나온다고 해도 많이 튈 거예요 워낙 그 팬들이 많아서 해외에도 요즘 뭐 유튜브 유튜브 여행 유튜브 이런거 이슬람 믿는 뭐 이런 데서도 어 나도 나 GD 좋아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녀 불문하고 아시아 쪽은 워낙 인기 많았지만 뭐 다른 지역도 생각보다 어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완전 글로벌은 아니지만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의 그 GD 영향력이 있거든요 뭐 지수적 그렇고 지수는 완전 글로벌이죠 아무튼 그런게 있기 때문에 뭐 빠지면 여기도 기회 5천 초반이나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인콘 동전주 동전주 한번 찍어줬구요 동전주에서는 한번 노력을 만한데 일단 3월 상패시즌 지나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는 왜냐면 여유가 좀 있을거기 때문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이버사 자이버사는 뭐 그냥 고만고만 네 고만고만 네 요런거는 좋진 않은데 일신상에 네 판타지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계열사나 요런거 엮여있는거 보면 살짝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있긴 합니다 그런거 조심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대신에 한방 갈 때 크게 갈 수도 있다 요런거 그래서 비중 너무 크게 실지는 마시구요 윙앱푸드 여기도 지금 요정도 가격이면 지금 양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어 단체 관광 풀어주느냐 뭐 요런것도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한국기업 그 푸드나무 쪽 들어오기도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양회 기간 끝나고 나서 정책에 따라서 아마 신제품 출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제품 그런걸 봤을 때 지금 타이밍 괜찮다고 보구요 100원대 오면 동전 좋으면 더 좋고 네 지금 가격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좋아요 네 FN 가이드 적당히 올라졌는데 7500원 정도에서 잘 못 올라가는거 같아요 여기 저항권인거 같고 어 어쨌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거 없고 여기도 지분 싸움 같은게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가지고 있구요 배당 받으면서 나중에 춤에는 많이 빠지면 어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요런데 한번씩 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제지 단타 하기 매우 좋은 어 타이밍을 볼 수 있겠고 음 아시아는 승인 영국 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고가 좋죠 5만원 정도까지는 또 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양회 끝나고 나서 또 중국에서 소비 좀 늘리려고 할테니까 네 그런거 부동산 이슈도 잘 봐야됩니다 중국쪽은 여기는 일단 빠지고 있는데 뭐 속절없는데 뭐 기다리고 있다가 망하진 않을테니까요 상패시키진 않을테니까요 오히려 상패한다고 그러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자진상패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뭐 간간히 뭐 튀어주고 있고 AHQ도 여기도 급등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상패도 이거 봐야되고 뭐와 도 아니면 뭐 뭐 아니면 도 이거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가창 잘 보고 있다가 한번 칠 때 싹 먹고 빼면 좋을겁니다 세원연씨도 거의 상패 분위기 요정도면 거의 뭐 어 야 그죠 완전히 네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요런것도 이제 상패시즌 지나고 전후로 어 매우 좋은 어 수익내기 매우 좋은 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빠진 거의 상패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그쵸 그리고 경남지학 여기도 거의 상패 느낌 여기 모아놨습니다 요쪽이랑 요쪽이랑 어 상패 느낌의 이제 종목이고 여기도 상패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반대로 급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호가창 미친듯 보고 있으면 그 타이밍 보이거든요 그런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시위바이트 가능은 무난하게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알지와학 2차전지 쪽 계속 괜찮아요 여기 뭐 분리 안됐어야 되는데 엔소리랑 네 아무튼 자화전자도 네 무난하고 IG뷰전도 여기 위꼴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좋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거 단타 저람이 이거 계속해서 수익 계속 낼 것 같은 느낌 네 그런거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은 자율주행이었겠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빠지면 살려고 그랬는데 빠지면 살거구요 3월 이후에 생패시즌 이후에 작업을 또 계속 해 볼 생각입니다 오성이 한번 탁 쳤는데 요게 실적 때문인가 아마 그거 때문에 튀었을거에요 저번주인가 저번주인가 그리고 여기도 상패 느낌 있기 때문에 대신 급등 확률도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패시즌이 지나거나 이럴때도 작업하긴 괜찮겠다 다날 여기가 뭐 제품오일이 이것저것 나오고 하는데 비트 이런것도 있고 근데 뭐 유통량 뭐 문제있다 라고 해서 저라면 이럴때 불안할때 그냥 일단 버리는게 할거면 코인 쪽으로 한게 낫다 SK스퀘어가 최근에 좀 호재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KT는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빠지면 기회 쭉쭉 할 수 있어요 3월달 이후에 한번 저도 좀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제사 통신사 영향으로 한번 더 빠지면 그때가 기회가 아닐까 많이 빠지면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KT 망이 워낙 다 깔려 있는데다가 뭐 여기는 뭐 국가기업이라고 보면 되니까 한국전화처럼 다음에 미코가 드디어 어 제가 말씀드린 좀 밑에서 그냥 사시면 된다고 네 왔구요 뭐 별거 있나요 그죠 펜오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네 운임지수가 좀 올라왔다고 네 합니다 여기도 좀 애매한데 여기 그 매각 얘기 있잖아요 워낙 규모가 커서 몇군데 없긴 한데 그래서 한번 뭐 작업해볼만한 무거워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좀 음 한 20%? 뭐 노리는 정도 여기 35만원 정도 찍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보면 뻔한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거 보시면 그래도 완전 장토 아니라면 이렇게 작업하면서 현금 늘리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조선쪽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영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브는 음 올라가겠죠 이제 월요일날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반도체 저쪽 있죠 여기 아 가장 큰게 중국에 10년간 투자하지 말라 그 뭐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 그 장비랑 이런거 여기 좀 크고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그 그 미디어 엔터 쪽 좋아가지고 여기도 사실 뭐 이 정도면 살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7만원대 사도 괜찮긴 하거든요 굳이 안사도 되지만 그리고 제보마이 마그네틱이 빠졌을 때 좀 사놓으면 괜찮을 거에요 여기도 아직은 안사고 있습니다만 네 케인 여기도 잘 갖고 계시다 보면 한번 터지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